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유튜버 카라큘라씨에 대한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카라큘라씨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온갖 지금 더러운 짓거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그 해명 영상이라고 하는 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해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더 나락의 길로 빠지고 있죠. 뭐 업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사람에 대해서 사실상 범법행위 비슷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어오고 뭐 좋은 집에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도 무슨 30억인지 40억인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그거 뭐 자랑하고 인스타그램에다 올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세상에 자기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자기의 어떤 근본과 자기 어떤 본질은 생각하지 못하고 주변에 그래도 뭐 구독자가 많으니까 변호사도 옆에 있었겠고 정치인 같은 경우도 자기랑 뭔가 엮여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고 일하다 보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착각을 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보겠습니까? 근본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에 헷가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은 그 업보는 본인 스스로가 다 짊어져야 되겠죠.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완전히 카라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해명을 통해가지고 그리고 또 재차 해명 영상을 지금 두 번이나 찍은 것 같은데 그 두 개를 통해가지고 이 사람의 유튜브 생명은 끝장이 났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쳤던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 다 보셨을 얘기입니다. 논란이 터진 직후에 카라큘라가 했던 얘기가 뭐였습니까? 자기는 두 아들을 걸고 유튜버로서 살며 누군가에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자기의 유일한 유튜브로서의 삶의 자부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어떤 점이 소름이 끼치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만약에 카라큘라랑 같이 비슷한 논란에 처했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너무 억울해. 누가 나에 대해가지고 가짜 뉴스를 퍼뜨려가지고 너무 억울해. 그리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어머니 아버지를 걸고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 유튜브 채널을 걸고. 그렇잖아요. 내 유튜브 채널을 걸고. 그리고 내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거에 대해서 나를 비난하고 있으니까. 내 그런 더러운 돈 안 받았다. 더러운 돈 안 받겠다. 내가 수익 창출 안 하겠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두 아들을 걸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가족을 걸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의 억울한 정도에서 그 정도만큼이나 동등한 어떤 가치가 있다라는 거를 자기가 걸 텐데. 카라큘라 씨한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겠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존재보다는 지금의 유튜브 채널이 더 소중한 거 아닐까. 자기가 돈을 벌고 수익활동을 한다라는 거. 그게 아들보다 더 중요하다 보니까 사실상 내가 유튜브 접겠다. 이게 거짓말이라면 유튜브 접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못하고 저렇게 가족을 들먹거리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라도 정말로 카라큘라 씨가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정말로 얘기하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게 우리한테 진정성을 줄 수가 있겠어요? 유튜브 접겠다. 이거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유튜브 접겠다. 이 정도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채널 삭제하겠다. 이 정도로. 사실 그런데 그렇게는 못할 겁니다. 왜? 이미 거짓말이라는 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첫 번째 해명 영상에서 강조했던 게 뭐였습니까? 찌양님과 관련하여 구재혁이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금전을 요구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했지만 녹취 파일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구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월요일 날 찌양 소속사 이사님들을 만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카라큘라가 대번에 야 이 세모는 시모 거기 왜 가냐? 거기 가면 뭐 좀 주냐? 이랬더니만 구재혁이 뭐라고 해요?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용돈도 많이 챙겨줘요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맛있는 거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진짜로 먹는 건가? 구재혁 씨 같은 경우는 진짜로 먹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가 됐든 간에 용돈을 챙겨준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카라큘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는 어차피 우리 밑장 다 까고 서로 다 아는 살이잖아. 제발 좀 안 알았으면 좋겠지만 내가 얘기했잖아. 될 수 있을 때 많이 받아 많이 받아 주니야? 저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재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찌양 씨한테 접근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금 금전을 요구했는지 명확하게 이세욱 씨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명 영상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지금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는 유튜브 생명이 끝장날 수도 있는 그렇게나 중요한 해명 영상에서조차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도 강조했었습니까?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부정한 금품을 받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라고 했지만 대본의 녹취록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거마비 정도 살짝 그냥 해줘 놓고서는 뭐. 서현민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분명히 이세욱 씨가 거마비 정도를 살짝 해줬다. 거마비 정도를 살짝 받았다라고 녹취록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제가 원래 주로 하는 얘기 같은 경우는 정치평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믿을 만한 인간이 못 되는 게 정치인들이다. 그러면 그 정치인들의 온갖 변명과 온갖 거짓말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파헤치는 게 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이세욱이라고 하는 사람, 카라클라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평상시에 그렇게 논평해왔던 진짜 저질 쓰레기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까라고 상상을 제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내릴 수 있는 가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일단 뭐냐. 분명히 아까 전에 이세욱 씨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정한 돈을 받아 먹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을 받기는 받았지만 부정한 돈은 아니다라는 거 아닐까라고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뭐가 있어요? 물타기를 하는 게 있죠. 일단 물타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포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조작된 녹취록. 녹취록이 조작됐다라고 강조하면서 자기 뇌피셜인 것 같은데 누구에게 그거를 받았냐. 혹시 현재 수십억 원에 달하는 사기 사건을 일으키고 검찰의 A급 수배가 내려진 채 도주 중인 자에게 건네받은 거 아니냐. 이게 전형적으로 정치인들이 하는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논란은 예를 들어서 A는 B다. 근데 그게 A가 B가 아니라 A가 C다라고 했으면 그냥 A가 C다라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인데 A에 대해서 막 그냥 공격을 하는 겁니다. A 같은 경우는 깡패, 깡패 무슨 조폭 출신의 사기를 친 정과자야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는 거. 그게 우리가 정치판에서 봤던 모습인데 그거를 지금 이세욱 씨가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자기 주변에 무슨 정치인들이 들락날락 거리면서 정치인들도 아니고 사실 한 명밖에 없었죠. 그렇죠? 제가 알기에는 원희룡 말고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막 와가지고 어느 정도 컨텐츠 찍어달라고 하니까 어깨에 뽕이 올라가가지고 머리까지 그런 식으로 전염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이런 물타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세욱 씨가 지금 또다시 해명하는 걸 들어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은 받기는 받았대 부정한 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한 게 명백하게 이번에 또 가로생의료연구소가 어떤 녹취록까지도 공개했습니까? 이 녹취록도 공개했죠. 늦어지더라도 다음 달 안에 구속될 거니까 그냥 차단시켜놓고 있으면 알아서 구속될 거라고. 명백하게 녹취록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재혁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세욱 카라큘라가 분명히 서모씨로부터 서현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2,500만 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지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런데도 이 카라큘라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뭐라고 또 해명을 할까요? 예상을 해보는 바로는 너무 명백한 증거가 있다 보니까 그냥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희라고 하는 사람 자체에 대해가지고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이런 진짜 저질스러운 짓거리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 또 행동할지 지켜보자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